올 한해도 대전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이 개최될 예정인데요.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. 대전시립교양악단이 기해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는 마스터즈 시리즈 첫 번째 시간 2019 신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신년음악회는 타이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첸과 소프라노 한경성이 오스트리아 빈 스타일의 정통음악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또한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오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2019년도 공연장 1차 수시대관을 신청받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홈페이지 대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대전글로벌게임센터가 지난해 상업평가에서 기업 성장지원과 일자리 창출, 인큐베이팅 운영, 창업지원 질적 등 지역게임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가장 높은 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. 기업 성장지원